마스비달 자체가 막 이렇게 들어가서 클린치 했었단 말이야.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펀치를 회수하냐 끊어치느냐 그거와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펀치를 밀어 치느냐 펀치를 뻗냐 저는 갖다 박는다고 얘기하거든요. 펀치를 갖다가 박는 다 같다가 박고 그다음에 돌려서 클린치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거를 이해하고 못해 못하고가 큰 차이가 있어요. 강남구청 5분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월댓밤 터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치 장은주입니다. 자 오늘은 그 MMA에 맞는 MMA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렇고 치면 또 MMA에 좀 관심이 있잖아 요즘에. 아니 뭐 한국장 한 번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근데 저번에 봉준이랑 왔을 때 야 후드러 까는 거 보고. 여러분들 지금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보시죠. 동영상 저 맞는 거 찍으려고 그러는 거죠? 인정 오케이. 자 터치 그라고.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와. 탈로. 저기 이게 철구 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동치가. 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아 잠시만요. 아니 호박질 뭔데요. 아니 저 호박질 뭔데요. 아 잠시만요. 아니 이거 알겠어요. 아니 시작 안했어요. 아니 시작 안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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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안했다고. 아니 아니 반칙 빼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시작도 안했는데 안 때렸잖아 터치 글러브 터치 글러브 하고 시작 거북이 들어가 들어가 앞에 보고 안 맞잖아 붙이는게 안 맞잖아 나 안 맞아 나 안 맞아 나 안 맞아 나 안 맞아 글러브 때렸어 구두부 때렸어 구두부 때렸어 구두부 맞았어 구두부 맞았어 준비 시작 거북이 들어가 들어가 나 안 맞아 보고 들어가 있어 봐야 돼 봐야 돼 나 안 맞아 보고 들어가 보고 그렇지 좋아 좋아 마지막 보고 들어가면 돼 보고 들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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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봐 아 너무 힘들어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 나한테 나한테 안 맞아 이놈아 이놈아 어디로 나가네 다행 오 이렇게 부드럽고 근데 제가 지금 펀치를 조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받아 봤잖아요 펀치를 좀 받아 봤는데 세요 이를 악물고 치거든요 아니 이를 악물고 안 쳐도 세 원래 펀치가 타고난 거야 진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락실에서 이거 펀치기게 저 진짜 제 남자친구랑 해도 거의 비등비등하고 와 아니 진짜 세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배운 거잖아 그쵸 여기 와서 나한테 처음 배웠는데 세요 세는데 또 우리 은주쿠씨님이 레슬러다 보니까 이제 레슬러 혹은 그 MMA를 레슬링 경기로 풀어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펀치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싱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 이제 좀 가게 있다고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 지금 이 펀치 내가 얘기하고 있는 펀치가 MMA 특히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음 제가 안 그래도 요즘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UFC UFC 영상을 좀 찾아 봤거든요 어 어 그쵸 확실히 레슬링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 아주 중요하긴 한데 제가 타격만 배우면 그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음 사실은 타격 배우고 줄였으면 해야 돼요 왜 왜냐면 왜냐면 갈 길이 멀다 아니 MMA가 그래도 재밌어 아 진짜 재밌어 MMA가 그래도 우리 코치면 그 론다 로우지 를 생각하면 될 거 같아 한국의 론다 로우지 한국의 론다 로우지 네 UFC에서 레슬러 출신의 챔피언이 지금 많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엄청 많아요 네 그 최승훈 선수의 영상 봤어요 그 부산에서 하신 거 오 부산 그렇지 그 타격 어 52번인가 때린 거 아닌가 제목이 그렇게 나와있던데 잠깐만요 그거 아닌 거 같은데 맞아? 승부 맞아? 네 승부 선수 맞았어요 아 그래? 근데 그 해설 내용에는 약간 레슬링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지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응 근데 진짜 타격하는 거 보고 응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약간 더 찾아보게 됐어요 그 타격하는 거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승부가 그 좋은 타격에 레슬링이 레슬링이 섞이면 진짜 금상첨화거든 그럴 거 같아요 근데 승부는 내 관점에서는 레슬링을 승부가 왜 해야 되냐면 이건 여러분들 제 관점입니다 승부는 레슬링을 하면서 레슬링에 대한 자신감을 붙어서 응 승부가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레슬링을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방어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그 다리 잡힌 게 편안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다리 잡히면 뭐 일반인이 다리 잡으면 편하잖아 네 한 다리 깽깽깽깽깽 하면서 편하잖아 근데 승부는 그게 아니야 왜냐면 본인 자체가 레슬링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리 잡히면 막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체육관 와서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승부가 저희 인스타 데드포인트 인스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엄청 잘해요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중심이 일단 좋으셔가지고 일단 짬밥이 있으니까 좋은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이게 편안해야 되는 거야 그 레슬링 포지션이 네 어쨌든 제가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MM이 잘하는 방법 펀치 치는 방법 이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마음을 열고 좀 마음을 열고 받아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은주쿠씨한테 설명을 할 건데 그 설명하는 거랑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받아 드려보십시오 자 오늘 운동 끝나고 자 오늘 또 아이어브에서 구매한 제품들 칼로리 바 이거 클리프 바 인데 이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거를 처음에 이거 어떻게 설마 의심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지금 초콜렛 크런키 시 솔트 라고 써 있는데 응 진짜 진짜 맛있어요 우리 흔히 편의점에서 먹는 그 칼로리 바 에너지 바 보다 한 한 4배는 맛있는 것 진짜 정확하게 4배 와 저는 솔직히 지금 두 가지 사봤거든요 초콜렛이랑 그 다음에 코코넛 네 코코넛 좋아해가지고 요거 맛있더라구요 오 에너지 바 진짜 좋아요 아이어브 배송도 빠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로리가 260칼로리구요 프로틴은 9g 들어있어요 하나에 사실은 뭐 산이나 운동하기 전에 먹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을 꼭 섭취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아이어브에서 구매했구요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크죠 예 생각났을 때 보겠지 그거는 조금 두꺼운 거고 왠지 완전 얇은 얇은 거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MMA 글러브를 좀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거 처음 껴본다 그랬죠? 네 이건 처음 껴봤어요 느낌이 딱 어때요? 서 볼 때 딱 느낌 같아 어떤 거 같아요? 아프겠다 어 그치 처음에 이제 MMA 글러브를 끼고 딱 상대방이랑 섰을 때 16온수나 14온수 꼈을 때랑은 다르게 좀 뭔가 휑한 느낌이 들어요 맨주먹으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펀치 치는 게 조금 달라요 우리 혹시 그 입식 체육관이나 입식 스타일이 모에타이나 킥복싱 혹은 복싱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그 스타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목들이 한 종목으로 합쳐서 이렇게 섞여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파트입니다 다른 파트에요 그래서 UFC 파이터들의 챔피언 중 레슬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레슬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펀치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펀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입식에서는 회수를 하라고 해요 회수를 하라고 해 갔다가 빨리 땡겨 와야 돼 무에타이도 비슷하고 킥복싱도 비슷하고 복싱도 비슷해요 원투도 같이 회수를 하라고 해요 회수를 왜 하라고 하냐면 방어하거나 방어하거나 혹은 다음 펀치를 빨리 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팩트가 있어요 우리는 MMA는 일단 거리가 좀 멀거든요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MMA는 좀 거리가 멀어요 복싱 킥복싱 거리보다 좀 더 멀어요 킥이 안 닿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태클이 안 잡히는 거리에 MMA가요 복싱은 여기서 싸워요 킥이 없으니까 킥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머리 움직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서로 싸우긴 해요 싸우는데 킥복싱 같은 경우에 좀 더 멀리 있죠 프론트 킥이 있고 킥이 있으니까 근데 MMA는 이 킥거리마저 안 닿는 곳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스텝을 많이 해야 돼 그럼 계속 들어가야 돼요 제가 때리러 상대방도 들어오거나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내가 회수를 했어 그럼 상대방을 더 빨리 때릴 수 있어 팍팍팍 때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치고 한 발자국 더 가서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이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복싱이나 뭐 그런 기본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스텝을 해요 왼발에서 원 원투 원투다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가면 상대방이 빠져나갈 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MMA에서는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무서워 같이 스텝이 이렇게 왼발 고정이 아니라 같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 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 클린치를 할 수 있고 케이지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펀치를 회수하지 않고 반대로 갖다가 꽂아요 약간 밀어치는 느낌이에요 그 밀어치면은 입식 체육관에서는 되게 많이 혼날 거예요 아마 제가 뭐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밀어치면 왜 밀어쳐 끊어쳐 빵 빵 빵 끊어쳐야 돼요 회수를 해야 된다고 근데 MMA에서는 밀어쳐서 갔다가 꽂고 그 다음에 부는 거예요 목을 잡거나 겨드랑이 파거나 더티 복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코치님이 한번 원 투 치고 원 투 치고 그대로 겨드랑이 펴서 붙어보세요 그렇지 오케이 확실히 레슬러다 보니까 우리 그 팔 돌리는 요런 동작들이 자연스러워 그래서 다시 원 투 치고 붙어봐 그렇지 오케이 네 이쪽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원 투 치고 그렇지 오케이 팔만 뻗어놓고 돌리기만 하면 돼요 태클 들어갈 때도 똑같거든 사실 원 투 치고 원 투 치고 원 투 치고 이대로 돌리면서 태클 들어오면 너무 너무 세 이렇게 태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만약에 회수를 한다고 해봐 원 투 치고 원 투 회수해봐 회수해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와야 되지 그럼 상대방이 빠져나간다고 어 공간 그 타이밍을 주는 거야 원 투 치고 회수를 하고 내가 다시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좀 다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타격을 하고 붙지 않을 거면 회수를 해도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냐 나 같은 스타일 코치님 같은 스타일 가만히 있냐 그 회수하는 타이밍에 붙는다고 음 그럼 결국엔 클린치 싸움이야 클린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클린치가 무조건 클린치 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을 제가 알려드리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이 발전하는 모습을 한국의 론다로우지처럼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네 클린치도 몰라요 네 클린치는 붙는 상황 뭐 이렇게 우리 레슬링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레슬링에서 흔히 말하는 레슬링에서 흔히 말하는 기간은 없어져가지고 왜 없어요 클린치 원래는 아 이 클린치 레슬링에서는 이 그 그 0대0나 어 싸잡고 시작하는 걸 클린치라고 하죠 그 상황을 클린치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MMA에서도 사실 뭐 손싸움 하는 거 있지 우리 겨드랑이 파기나 뭐 손 안으로 잡는 이런 손싸움 하는 것들이 클린치 상황이라고 해요 붙은 상황 어 근데 보통 레슬링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이 클린치가 되게 약하거든 엄청 약해 안 붙으려고 하겠네요 누가 안 배우신 분들 그렇지 근데 안 붙으려고 봐봐 여기서 이제 안 붙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도망가 도망 뒤로 밀리잖아 뒤로 밀리면 체력이 빠져요 그쵸 체력이 빠지는데 여기서 뭘 할 수도 없어요 뒤로 밀리면서 치는 펀치는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줄 수도 없어 근데 옥타곤이 또 넓냐 넓은 거 같지만 좁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레슬러가 이렇게 와서 케이지로 몰아놓고 여기서 이제 쇼타임이 되는 거지 네 여기서 넘어뜨리고 어우 배를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펀치 치는 게 다르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잽 치고 목 잡아 볼까요 잽 치고 목 잡아 그대로 그렇지 네 근데 잽 치고 회수하고 목 잡아 봐 아 못 잡을 거 같은데 이거는 움직임이 안 나와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그러면 펀치를 어떻게 쳐요 펀치를 아예 안 친다는 거예요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실까 봐 설명해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붙으려면 붙으려면 치고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스무나 뭐 그런 선수들 입식을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들도 붙으려면 치고 붙으면 되는 거고 치려면 제자리에서 받아치려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그 영상 음 자료에 화면을 제가 좀 넣어 드렸을 거예요 그 마스비달 마스비달이 치고 붙을 때 치고 붙을 때 이렇게 치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마스비달 자체가 막 이렇게 들어가서 크린치 했었단 말이야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펀치를 회수하냐 끊어 치느냐 그거와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펀치를 밀어 치느냐 펀치를 뻗냐 저는 갖다 박는다고 얘기하거든요 펀치를 갖다가 박는 박 갖다가 박고 그 다음에 돌려서 클린치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둘 다 쓰면 되게 좋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어 둘 다 쓰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그거를 이해하고 못하고가 큰 차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아마 뭐 MMA를 더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이 개념을 좀 아시면 나중에 좀 음 적용시기가 편할 거예요 MMA 레슬링 적인 부분에서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우리 코치님한테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남겨주셔도 되고 한국의 런달아우지가 또 오네 몇 년 해야 돼요? 아 내가 봤을 때는 타격은 타격은 내가 봤을 땐 됐어 타격은 됐고 주짓수만 하면 돼요 아 타격 안 됐어요 아 타격 됐어 타이밍도 모르고 타격 쎄 진짜 진짜 쎄 여러분 우리 코치만한테 맞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진짜 쎄요 거짓말 안하고 진짜 쎄 핵 봤다 핵 봤다 핵 봤다 진짜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MMA 기술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